계속해서 다음 무대에 만나보겠습니다. 혜미씨가 준비하고 계신데요. 임없는 대구,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의 라이브 가수 혜미 인사 올리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. 모든 님들 선물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흐르는 그 호강에 물결소리 큰 순간 흐르는 흐르는 달을 뜨는 반공사 흐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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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ars 한 번 더 내 곧 들과 송송 내 지은 너 구비진 도화산이 산새소린 그 슬픔에 해적은 수성무 안쓰가서 아름다 눈금꽃 새하얗게 피었던 화수원의 첫사랑을 맹세하던 흔히 온 강도도로 희루룸 공개월 피어있는 지금도 피어있는 지금도 비해 감사합니다. 남중 혜미샤의 시원 네 케미씨의 임없는 대구 청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다시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애말없이 기타 연주로 기타 소리에 맞춰서 음악을 듣게 됐는데요 노래는 물론이고요 기타 연주 마저도 참 운치있게 느껴졌습니다